빨강 씨 수술받으러 가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? 괜찮아? 혈액검사하신 빨강 씨 그 대신에 뭐였어? 참을! 그 다음에 가운데 여그, 여그 나오면 찐득이 매개질병이 있다는 건데 다 다행이고 사생충, 다행이었고 새우젓입니다 오오오오 뭐가 좋은 거 같아 뭘 먹었는지 진짜? 멸치졌나, 손님들이 오면 뭘 주고 하는데 펜션하셔? 네 오오오 쌀가루 천천히 고춧가루 이렇게 맛있게 잘 볶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 거예요? 떡볶이 생각돼요 그럼 뭐 먹지 오늘? 김치볶음밥? 김치볶음밥의 우동? 나도 어제 쉬는 시간 공강 때 진짜 천천히 오래 먹어야지 했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다 간 거예요 시간 딱 보니까 그러지마 내 공부 응? 아 머리카락 나왔다 한번이니까 봐준다고 아무것도 먹었을래? 하고 있어? 쌤이 실을 뽑아야 하는 거 같은데? 두 개야? 참진아웃 알죠? 세 번째 건 진짜 안 돼요 두 개야? 어떡해 안 돼 빨강 빨강아 빨강아 안 돼 아 진짜 삐졌어 빨강? 표정 왜 그래? 빨강 표정 왜 그래 내 카라에서 삐졌어? 이게 뭘까? 생일 선물 하나 더 받았어요 생일이 지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일 선물은 기쁘다는 거 오! 짜잔 아니 이렇게 좋은 가방을 선물해줬다고? 아니 가방을 이렇게 예쁜 걸 선물해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해주면 어떡해 언니 저기다가 걸어놓고 내일 이거 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했 봉퇴 베이기 주치 Buddy 주치지 1만 원 거의 다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달콤해 네 귀여워 근데 워러덤이 좀 더 치즈한 것 같지 않나요? 메이커 클래스 바이바이 파이팅 손 세정제를 차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고 선물 받은 건데 개인적으로 000번이 제일 냄새가 좋은 거 같아 뭐야 이 노래 이건 별로다 좋아 응 이거 언니가 사준 가방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데나 그치? 예이 보여? 현대 프리미엄 아홉 인사해주세요 남아나니까 무안하잖아 안녕하세요 이거 추억용으로 남겨야 돼 네 안녕하세요 안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가을옷이야 가을옷 여기가 다 가을옷 다 가을옷 다 가을옷 한국의 반가이로 짠 엄마 이거 봐 귀엽지? 한 번 더 가면 되지 똥 한 번 더 싸면 되지 날씨가 얼마나 찌면 아이스로 시켰던 게 그 사이에 다 녹았어 아까 나이 아까 꼈는데 이러니 그래야 그거 안 좋아 중국산 같아 그래서 자꾸 컬 없이 밀게 되잖아 이건 좋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래 그건 좋다 이거는 완전 최고지 실내에 들어왔으니 손 소독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향이 너무 좋죠? 네 출발하시죠 플레이리스트를 틀어야 제발 또 이 노래 안녕 말드리아 이즈 안녕 콧소리가 포인트야 안녕 자 오늘은 우리 쿠크 동물등록하러 가는 날 빨강이들 우리 가족 된 걸 축하해 빨강 실밥 빼러 갑시다 빨강이만 잔뜩 졸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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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이만 잔뜩 졸 빨강이만 잔뜩 졸아서 지금 가서 호로로 갈거라 여기가 물을 전달해 빨강이만 잔뜩 졸았어 책은 빨강이만 잔뜩 졸아 빨강이만 잔뜩 졸아 빨강이만 잔뜩 졸아 빨강이만 잔뜩 졸아